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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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가지마요 하나 둘 셋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스태프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김영수 감독님 이현지사님 저희 엄마 동현이 그리고 여기 와주신 저희 지인들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이런 멋진 공연 만들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그것이 어머나 연야 은혜 그노나 은혜 그노나 아멘